중국이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을 통해 집단 면역을 이루었지만 이제 체내 항체가 약해질 시점에 이르렀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. 신경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내 감염병 분야 권위자인 중난산 공정원 원사는 한 회의에서 증상과 관계없이 체내의 코로나19 대응 항체가 강하다는 것은 감염된 적이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인의 85%인 약 11억에서 12억 명이 감염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이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생성된 한 채는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계산하면 실제로 지금 이미 이 시기에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.